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에서 온 26살 성재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험과는 무관한 전공을 했었고, 올해 시험을 봐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저랑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 자격증에 관련돼서 찾아봤었는데요. 형은 지금 노무사 수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손해사정서가 어떻냐고 한번 알아보라 해서 제가 알아보던 중, 네이버 카페 중에 손군사라는 곳에서 정보를 접하고 좀 더 찾아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예생이라서 2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한 1월부터 3월까지는 1차랑 2차랑 동행하면서 공부를 했고, 4월부터 1차 시험 전까지는 1차 공부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2차 공부만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한 12월, 작년 12월까지 쉬었다가 올해 다시 1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2차에만 몰두해서 올해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확실히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 암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험이랑 관련이 없었던 전공이어서, 좀 더 그 보험 언어, 용어에 대해서 좀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1차랑 2차랑 동행을 했거든요. 저는 전업수험생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동행을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후 4월부터 시험까지, 1차 시험까지 1차만 몰두했고요. 인터넷 수강은 제가 1회만 했었어요. 특히 그 이후에는 제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날그날 공부한 것은 복습을 하고, 계속 수강을 하면서 복습할 거리가 양이 드러나니까 4일 정도 지난 후에는 그 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출문제를 문제 많이 풀었고요. 사실은 이제 많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2차는 유액생이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 포함해서 1년 정도는 공부한 것 같아요. 이때 공부할 때 승선은 제가 재산보험이랑 의학이론을 같이 했었고, 책임근제랑 자동차 보험을 같이 묶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교수님들 다 좋으신 분들인데 저는 주로 재산보험은 이용욱 교수님 거를 수강했고, 의학이론은 19년도에는 김정자 교수님과, 그 다음에 올해는 정혜신 교수님 거를 수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박세현 교수님, 책임근제는 김강준 교수님 거를 수강을 했는데요. 사실 책임근제랑 자동차 보험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게 편했고, 재산보험이랑 의학이론도 어느 정도 신체대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좀 더 수월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좀 어렵게 느껴졌다는 과목은 의학이론이었어요. 의학이론은 제가 좀 평소에 접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졌는데, 정혜신 교수님이랑 김정자 교수님 거는 좀 더 해부학에 좀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니까 좀 더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저는 이게 이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싶어서 저는 먼저 다독을 하면서 그 문장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암기를 했는데요. 저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했다기보다는 좀 더 쓰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시험 직전에는 많이 쓰는 버릇을 해보셔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수월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쓰는 공부는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브노트 활용은 저는 서브노트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책 그대로 안에 페이지를 외우는 식으로 해서 좀 그 문장 자체를 외우기 때문에 서브노트는 저는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문장이 익숙해지는 게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반복학습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번 유예생이기 때문에 수험장을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좀 더 질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수험장을 가기 전에 질의를 좀 더 생각해두시고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셔서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나오시는 게 좋고요. 평소 공부할 때랑 같은 조건으로 갈 수 있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는 등 평소랑 같은 조건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펜이라인 것도 여분을 많이 뒀고 이제 점심을 먹게 될 텐데 점심에는 생각보다 배가 좀 고파요. 너무 간단하지는 않게 준비하시고 소화에 지장이 없는 음식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거기 안에 있긴 한데 내년 수험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9시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시험 때 1교시가 의학이론이기 때문에 먼저 의학을 다루고 그 후에는 머리가 회전이 되는 시간이니까 그 이후에는 관련이 있는 재산보험을 먼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점심부터 점심 먹고 제가 1시 반이나 2시까지는 운동을 했거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컨디션 관리도 좋고 이제 좀 허리 아픈 거랑 이런 것도 많이 보완이 많이 돼서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2시 반에서 이제 그때부터 한 4시 반까지 이제 재산보험을 공부했고 이제 4시 반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책임금제나 자동차 보험을 둘 중 하나를 했었는데 그날 그날 제가 먼저 공부하고 싶은 것부터 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와서 이제 공부했던 것 중 그 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좀 남은 거 있으면 좀 더 하고 그 후에 나머지 한 과목을 했어요. 저는 유예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4과목을 다 공부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두 과목씩 끊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보험이랑 의학이론을 묶어서 공부하고 책임금제랑 자동차 보험을 하루에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격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루 대략 세워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만 체크하면 그래도 10시간은 공부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유예생이 된 이유도 제가 19년도에 슬럼프를 제대로 극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하면 합격하겠지 이 정도 하면 잘 되겠지라는 이런 좀 안일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하게 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도 됐다 싶으면 책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훑어보다가 다시 한 번 봤을 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안일한 아니라고 좀 방심하는 생각을 좀 빨리 없애 버리시고 한 글자라도 더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놓치게 되면 1년을 더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는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주변 학원들이랑 거리를 좀 생각했어요.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정도는 제가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고 이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는 이제 현강을 들으면서 직접 풀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했고요. 인스티비에서 패키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가격 면에서 저렴한 것도 있었고 이제 또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에 왔을 때 강의 시설이 정말 깨끗했어요. 이제 강의 시설이 깨끗하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이제 강의가 한 번에 연속된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처음 과목 듣고 다음 시간에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시간적 연속성이 있었고요.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기출문제의 경우는 수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공백기가 없게끔 이게 커리큘럼이 잘 잘려져 있어서 이거 이대로 수강하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교수님들은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많이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이제 거기에 대해 습관을 드리고 이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들 느껴지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어렵고 이제 외워지지 않을까 이거를 붙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정말 반복하고 쓰면서 공부하니까 합격하게 되었으니까 다들 힘내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수님 선택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그 샘플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 걸 선택해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재산보험은 이제 이용욱 교수님의 경우 이제 기본 이론에 좀 더 충실한 그런 강의셨고 이제 윤금욱 교수님은 좀 더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두 분 모두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두 분 다 추천드리고 싶고 김광준 교수님은 원래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도 두 분이 계신데 이제 김연길 교수님이랑 박세용 교수님인데 박세용 교수님의 경우 이제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드시고 계속 매주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 오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자기한테 잘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전문가로서 정말 아! 이 분은 정말 멋있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게 김광준 교수님이었는데 그 분께 2년 동안 수강을 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감사드리고 박세용 교수님도 수업을 진행할 때 이런저런 농담도 하면서 이해를 돕게 해주시고 하셔서 정말 재밌게 수강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윤금욱 교수님 강의는 제가 3주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3주 특강을 들었는데 그것만 들었는데도 밴드를 이용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학이론의 경우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신청하지 못했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강의를 접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양질의 수험자료와 강의를 듣고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현강을 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인터넷 강의를 들었을 때도 배속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나오는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문제풀이나 모의고사가 현강에서 많이 들으시려고 하실 텐데 충분히 인강을 통해서도 집중할 수 있고 시간을 정해서 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꼭 현강 아니시더라도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면 좋으시니까 그 점에서 유용하게 해주신 점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원도 다 좋지만 인스티비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다른 인스티비를 선택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